진짜 제가 바보 같죠? 안녕하세요. 포맨 한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떻게 할 게 있는데, 여기 쓰실래요? 여기 쓰실래요? 바꾸래요, 누나? 안 좋아요. 아, 마이크는? 아, 제가 왼쪽 얼굴 예뻐가지고. 아, 또 양보해드려야죠. 아, 매너다. 네. 날씨가 좀 추워졌죠, 밤에는. 일교차 코 같고,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게 내껀데. 이게 내껀데. 안 될 수가 없어요. 네, 저희가 이거를 찍어서 뮤비로 쓸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같이 나왔으면 사실 좋겠지만, 그래도 오늘 화장을 안하자 싫다. 그럼 얼굴을 가려주세요. 아, 꼭 찍어드릴게요. 소개 더 안아주셔도 돼요? 예, 일단 노래로 들려드려야죠. 오케이. 잘하네. 잘하네. ㅎㅎ 난 두 눈엔 그나마 부여 난 보이지 않아도 우려 제발 그대 그 두 눈에도 나만 보이길 다른 사람 바라보지 못하게 내 맘속엔 그대만 살아 나 이 숨결 때문에 살아 제발 그대 맘속에도 나만 살길 다른 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나는 아포라서 하나만 알아요 한 사람만 알아요 아프게 눈물 흘려도 나도 가슴이나 죽는 날까지 오직 그댈 사랑하는 일 그것밖에 몰라 오늘도 그대만 그대 더 그릴 수 없도록 그려 그려 그래도 난 가끔 그리워해 주길 나의 맘 천분의 일만 이라도 내 맘속엔 그대 한 사람만 알아요 한 사람만 알아요 아프게 눈물 흘려도 가슴이나 죽는 날까지 가슴이나 죽는 날까지 아프게 눈물 흘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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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을 찍어야지 좋대요 진짜로요? 뭔 느낌인지 알죠? 가짜인가?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앵콜 느낌으로다가 한 번 더 들으실래요? 좋아요? 좋으면 머리를 하트 우와 착해 감사합니다 앞으로요?